안녕하세요. 꼬망TV에서 손놀이를 알려주는 윤호쌤이에요. 오늘의 손놀이, 코알라. 함께 해볼까요? 숲속 작은 집 코알라 아무것도 모르는 코알라 엄마 등에 엎여서 잠이 들었네 코코코코알라 코 빼고 숲속 작은 집 알라 아무것도 모르는 알라 엄마 등에 엎여서 잠이 들었네 알라 알 빼고 숲속 작은 집 라 아무것도 모르는 라 엄마 등에 엎여서 잠이 들었네 라 라 빼고 숲속 작은 집 숲속 작은 집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 등에 엎여서 잠이 들었네 모두 잘했어요. 다음에 더 신나는 손놀이를 알려줄게요. 그럼 안녕 apa ㅇcy lin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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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